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극적으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은 범여권이 아닌 선명한 야권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해병대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에 관한 건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한 전 장관은 이번 총선 실패를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황교안 대표 당시와 똑같다며 앞으로 여당 내 세력이 나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향후 전국에 대해 토론하던 중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당선인 다음 대선 나갑니까?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?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. 그럼 40, 40 넘잖아요 그때는.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? 3년이요. 확실합니까? 네. 오 이거 뭐야?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? 그러면서 또 특검법들이 발의될 텐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야당의 압승으로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여서 특검법이나 이종섭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쉽게 사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상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. 다만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도 정권 타도의 속도를 높이려는 조국 대표의 시간표와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역설적으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야권 역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어 이 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특검이라는 게 그런 정도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당사하게 증여해야 합니다. 그래서 retreat안kers ز 대한민국 생활복 여기서팀의 주인문에if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